주기도문 오늘 계속 주기도문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룩히 여기는 기도 거룩히 여기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주기도문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초월자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하여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기도문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문을 열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아 내가 지금 아버지께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선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은 자다 하나님께서 나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주인 삼는 자 그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죠 이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에 계신 전능자를 향하여 아버지하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 그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기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며 들어가지만 육신의 아버지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늘 그 마음에 경외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신 분 모든 곳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 경외심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기에 그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의미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경외감을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뭐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랑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들어가서 뭐 하면 될까요? 혹시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잘 만났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번 보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부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막 이런 거 불평, 불만 쏟아놓고 요구사항 리스트 막 내놓고 이래야 될까요? 하늘에 아버지하고 들어간 다음에 그냥 바로 막 요구하고 요청하고 불만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문 열고 들어가면 아버지라고 부르며 들어갔지만 그 경외심을 놓치지 말고 그 앞에 설 때 하늘에 계셔야 할 그 초월자가 내 앞에 있구나를 알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경배다 찬양이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지를 아는 자기 고백 그리고 회개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초월자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오는 너무 마땅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요즘 이 현대교회는 너무 아버지를 강조해요 친밀함을 강조해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누가 보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누가 보금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경외감이거든요 깜짝 놀란 건 아닙니까 밤새 그 고기 잡는 전문가가 여기저기 한 번도 못 잡아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고기가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잡힐 때 그 경이로움 앞에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할 때 자기 존재에 대한 무능함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무한함이 만날 때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일까 그건 자기 고백이에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일을 높이는 일 마땅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경외감을 표현해 드린다고 해서 그래 나는 너랑 완전히 다른 존재니까 이제 갈게라고 멀어지지 않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여호와가 우리를 친밀히 대하시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 전도서 12장 13절도 보십시오 그 지혜자가 전도서를 적은 다음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 지혜를 다 쏟아 넣어서 너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었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 무서워라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친밀히 대하시기 때문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그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듣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겸손히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우리의 요구사항을 쏟아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더 집중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더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듣는 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멀어져서 그래요 긴가민가 해서 그래요 이게 맞나 아닌가? 자꾸 하나님의 뜻은 희미해지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이 경외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께 순종하기 위한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하여 경외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문을 열고 열쇠로 문을 열고 딱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먼저 불평불만 내어놓지 말고 막 요구사항 리스트를 전할 게 아니고 추기도문도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부터 구하지 않잖아요 첫 마디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경외심을 표할 수도 있잖아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할 때 하나님을 쓰지 않고 이름을 썼고요 거룩하십니다라는 선언을 쓴 게 아니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청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버지라고 들어가면서 첫 기도를 이 방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것을 저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찬양하고 경배의 마음으로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도 거룩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도 거룩히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은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여겨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찬양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린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이에 불가능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거룩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의미는 구별되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해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예 다른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계획과 너의 계획이 다르다 할 때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아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막 끌어올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기도를 통하여 자꾸 그분의 생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금 맞춰야 될 게 아니고 아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완전히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이름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겠죠 십계명에서도 그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이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란 이름이 나오면 그게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가장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추레옥기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잖아요 그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는 뜻이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칭호인데 이 의미는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피조물로도 나는 결정되지 않고 정의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이 결정하는 존재이다 나는 스스로 행하는 자이다 여러분 기도로 하늘 보자 움직인다 이런 기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한다 여러분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이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형상을 주질 않아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형상을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서 그걸 규정해버리고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사과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사과하면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사과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몇 가지 안 될걸요? 동그랗다, 빨갛다, 맛있다 안에 씨가 있다 이 정도잖아요 우린 그걸로 규정해버려요 그래서 동그란 거 만지고 좀 매끈매끈한 거 만지면 우리 인식 속에 아 이거 사과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과가 그게 사과입니까? 그 안에 성분도 얼마나 많은 수백 가지 성분이 있을 수 있고 자라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사과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상화해서 빨갛다, 동그랗다, 맛있다로 규정해버리고 그것만 생각하기 쉽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했을 때 우리 인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정의해버리고 그대로 믿어버려요 잘못된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노뱀을 달아주시잖아요 그거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뱀에 물려죽고 다시금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살아난다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죠 막대에 달린 십자가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까먹고 그 노뱀 계속 간직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이건 낫게 해주는 노뱀이다 이건 낫게 해주는 낫게 해주는 질병 낫게 해주는 우상으로 딱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식의 한계에는 그냥 노뱀 그 형상이 되면 그대로 그냥 축소해서 정의해버려요 그리고 믿거든요 하나님이 형상을 주지 않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제안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주시는데 나는 나다 우리가 규정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로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라파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남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계속 만들어 가세요 제안이 없으시다 그 이름에는 저한테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늘 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급하지 않으신 하나님 늘 앞서가주신 하나님 그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조율하고 계신 하나님 삶을 뒤바꾸실 수 있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도 그 내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얼마든지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무한한 것이죠 좀 우스운 이름도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공대 출신입니다 제가 옛날에 병원에서 쓰는 심전도 기계 만들고 그랬거든요 납땜질하고 그랬거든요 선이 얼마나 복잡하고 많은지 요즘은 뭐 이렇게 좋아져서 더 이게 덜 할 텐데 옛날에는 납땜에서 하나하나 선을 다 묶었어야 돼요 몇백 개의 선을 연결해서 심전도 기계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한방에게 만들어지면요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복잡한 선을 잘 이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납땜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 만들어지면 제한이 되지만 그 이름은 무한하시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이름 붙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거룩하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우린 자꾸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알아가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이건 하나님이야 이게 거룩이야 이게 영광이야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유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안에 소유됨으로 그와 연합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것이 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옵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인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와 완전히 다른 분임을 제가 인정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또 어떤 이름으로 저에게 역사하실지 제가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한 자만 설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결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거든요 다 오염되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알았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추력기 33장 1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하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20절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있어요? 생김새가 있어요? 없거든요 형상으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굴을 보면 이라는 이 얼굴은 뭘 말할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얘기합니다 모세도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표현되지만 죽지 않았거든요 생김새를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과 임재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이나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할 때만 우리는 거룩의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 거룩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와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 나갈 수 있다 내가 극률이 여길 자를 극률이 여기고 내가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 베풀겠다 오늘 극률하심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아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극률이 여겨주시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를 허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찬양할 때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만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예수로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기동문 안에는 복음으로 가득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얻은 자임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레이비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제가 한번 언젠가 얘기 드렸던 기억도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을 좀 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하다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거룩이라는 개념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모든 것은 속된 것이라고 내 얘기는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 것이에요 하나님 영역이 없기 때문에 속된 것 안에 정결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정결례를 가지고 정결해줘도 거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약의 개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법을 가지고 늘 정결해지죠 이 땅의 세속을 살아가며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정결함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정결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구분하여 제사장들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죠 구분한단 말이에요 달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아무리 정결해도 거룩의 수준에 이룰 수는 없다 누구만 거룩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전 그깟 백향목 궁이 뭘 거룩합니까? 무슨 특별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지은 게 아니잖아요 왜 그것이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이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거룩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의 거룩함의 수준에 근거해서 이 교회의 거룩함을 계산한다면 몇 점이나 나올까요? 백 점 만점에 10점, 20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이 거룩한 교회를 거룩하다고 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쓰여지는 그 귀한 그릇들도 왜 성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똑같은 그릇이에요 다를 게 없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서 우리 믿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왜 성도라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 우리가 거룩해요?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고 거룩한 자녀라고 구별하여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거룩하다라고 여겨드릴 때 우리의 자격이 거룩함 받은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감히 주를 거룩하다라 부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리와 같은 얘기지만 좀 딱딱한 이론과 같은 얘기지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자꾸 주기도문과 무관한 기도를 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앞에 무릎 꿇을 때 태도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해 여기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해 여긴다고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안 여긴다고 여김을 안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전히 거룩하시다 우리의 기도와 경배와 상관이 없으시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이 거룩하게 여김받기 원하시는가 그것은 어찌 보면 너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 받고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하세요? 뭐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받고 저것 받고 기도한 대로 되어지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건 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가장 큰 감사거든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거룩하다 여김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거룩하다 여김을 받은 후에 거룩한 자답게 살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은혜로 은혜 점수로 완성됐을 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찬양하시고 그 찬양한 우리 존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 안에는 헌신의 기도 헌신의 고백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거룩함 받으실 분이 아니시니 더 거룩해지시길 원합니다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개적 성경에 보면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모여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안 나와 있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주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거룩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다시 말해서 우리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고백이 이 안에 담겨있다 여러분 10편을 보면 19편, 148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10편 안에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6장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옵시며 주어를 분명하게 말했어요 온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단지 나를 통해서만 아니고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쓰이는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파기아스테이토라는 이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해보면 미래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미래형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더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앞으로 더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길 원한다 이 바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고백으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나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룩하도록 할 수 있을까? 전해야죠 여기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헌신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이기도 해요 하나님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없어서 하고 나 모른 척 한다면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하고 불여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그 바람에 내가 해야 될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것이 종말에 꿈꾸는 모습 아닙니까? 온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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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 은혜받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잘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중에서 우리 아버지를 빼놓고 설교했잖아요 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닐까? 근데 우리는 늘 내 기도가 가장 많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더 많은 자들로부터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마땅히 그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함께 모입니까?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이제 자유로워져 버렸잖아요 각자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니까 성령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모였을 때 장점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이 구원 받기를 원하고요 예수 믿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여긴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온 세상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자녀의 기도여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나도 애쓰겠습니다 글이 되도록 나도 애쓰겠습니다 그 헌신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은혜로 되어진 존재가 그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보면 가들리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닮음 하나님 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의미죠 경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을 담은 이 단어가 바로 경건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경건을 싫어해요 하나님 닮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함에 이르도록 애쓰는 삶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를 보면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좋아한다 그게 뭡니까? 뭔가 종교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에 가슴에 끼고 뭔가 있는 척하고 아 하고 목소리는 거하게 하는 그런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오해하지 말고 모양 보여지는 게 쉽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그 뭐랄까 신실한 목사처럼 보이는 게 쉽죠 실제로 신실한 존재가 되는 것보다 자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게 돌아서라 오늘날로 치면 경건의 모양만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신앙 생활을 교회 생활로 축소해 버리는 것들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참 신실한 원사님이고 너무너무 봉사하시는 집사님이고 아유 너무 그냥 늘 상냥하신 장로님이시고 그런데 교회만 떠나면 일상의 생활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의 예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두에게 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이 오히려 회방받고 있더라 이게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저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 삶을 돌아보고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모두가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받은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이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가 글이 되길 원하며 내가 그럴 것을 위하여 내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의 기도가 있거든요 신약성경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등장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바리세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로마의 군장교 고넬료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사정교 10장이죠 그가 경건하며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경건에는 나 한 사람의 경건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늘 경건은 가족과 백성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안에서 경건이 드러나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폐가 놀랍게도 큐티에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다 큐티가 뭡니까? 이게 한글로 우리는 개인 경건의 시간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개인 경건의 시간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홀로 했을 때 개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세상에 물들면 안 되겠다 했는데 그걸로 끝나버렸다 나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걸로 끝나버렸다 여기에 한계가 있다면 오늘 이 기도 안에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결단의 고백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 되는 일에 제가 헌신하기로 원합니다 이 헌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헌신, 봉사 이러면 교회에서 무슨 부서 맞고 하는 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희생하고 대가집을 하는 그 일상의 삶 모두가 헌신, 봉사인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게 희생의 삶이고 봉사의 삶이고 헌신의 삶이죠 너무 작은 예지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운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제일 화만이 낼 때 운전할 때 아닙니까? 그냥 생명이 달린 일이니까 막 새치기에도 화가 나고 누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도 화가 나고 차선을 바꿔도 화가 나고 엉뚱한 데 주차해놔도 화가 나고 차를 없애버리는가 해야지 이게 차가 우리의 신앙을 닦아먹는 아주 주범 아닙니까? 생각을 했어 이 말씀을 하면서 내 경건한 삶을 위하여 모두가 잘 되게 하겠어서 뭘 해야 될까? 하나님 어떤 상황이 와도 화내지 않게 해주세요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차가 오면 기도합니다 저 차가 무슨 짓을 해도 차만 얘기해주세요 작은 예지만 우리가 자꾸 그런데 경계하며 다투는 일을 막고 화내는 일을 막고 관계 상하는 일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게 운전할 때만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화를 많이 낸 대상이 엄마래요 1번 다음에 배우자들 다음에 자녀 우리가 사람한테 제일 많이 상처 드는 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거룩해 여기게 해달라 할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린 가정 내 편기치고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게 훨씬 편하죠 남 도와주는 게 더 좋다니까요 그래서 편하다니까요 왜? 도와주고 오면 끝이니까요 그러나 가족은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 책임지셔야 돼요 선교지는 가정으로 출발한다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는데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일터가 또 우리의 교회 안에 모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거룩히 어김받게 되어지는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 없이 우리의 희생 없이 우리의 대가지불 없이 결코 보금 전파 없이는 일이 불가능하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 참 잘 살고 있는데 한 가지 남은 게 있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이 부자인고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린 그 청년 보고 손가락질은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저는 무슨 대가지불을 했습니까? 그 대가지불이 없으면 따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대가지불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에게 그렇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기도는 하는데 그걸 위하여 우리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예수를 따르고 있는 자들인가 이것의 궁극적인 바로 메타는 대가지불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운전하면서 마주오는 운전자에게 대가지불을 하세요 그것이 성교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기도의 다른 해석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길 때 제일 좋은 건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하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세요 마지막 헌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거룩히 여기도록 많은 사람이 더 거룩하게 여기도록 애쓰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이런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